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대다입니다. 제가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. K-가스펠 대회가 CTS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또 기대되는데요. 정말 놀라운 소식은 상금이 무려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여러분들과 CTS에서 K-가스펠 대회와 함께 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지원을 바라겠고요. 그러면 저희는 CTS K-가스펠 대회에서 만나요. 안녕.